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그담대 첫 번째 이야기 돈이 적게 되는 학교 과제를 위해서 흉가체험을 했다 당시에 저는 대학교 2학년생이었습니다 저희 학교 수업 중에 지금은 폐강이 되었지만 여가생활의 이해라는 과목이 있었죠 과목은 중간고사가 없이 조를 짜서 1박 2일로 돈도 적게 들고 즐겁게 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행하고 TPT로 발표하는 거였죠 놀면서 점수 딸 것 같지만 노는 것도 제대로 놀려면 힘듭니다 당시가 이라키였기 때문에 다 함께 MD나 갈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점수의 욕심이 컸던 저는 다른 방법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 흉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읽고 들어서 흉가체험을 가보자고 저는 건의했습니다 그때는 예비군이었던 형이랑 저랑 누나 2명이 조였는데 제 의견을 듣고 그럭저럭 괜찮을 것 같고 숙박비가 따로 들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모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흉가에 대해서 검색하던 중에 황금목장이라는 흉가가 서울에서 그럭저럭 가까운 곳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흉가라고 해도 다 헛소문이라고 생각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장소를 정해서 얘기를 했죠 가는 날 밤 9시 정도에 신촌에 모여서 먹을 음식과 술 그리고 시골에서 쓰는 아주 큰 랜턴 두 개를 사서 황금목장이 있는 외포리로 향했습니다 도착을 하니 12시 정도 되더군요 황금목장이 인터넷에 유명하다고 쓰여 있어서 택시를 잡고 이야기하니 전혀 모르더군요 그래서 역시나 헛소문이네 하는 생각에 일단 외포리로 가자고 했습니다 외포리에 가니 워낙 늦은 시간이고 사람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어둡고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침상에서 술을 마시는 한 남자분이 보였고 우리는 창문을 열고 길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아저씨가 우리에게 달려와서 하시는 말씀이 왜 그런 곳에 가려고 하냐고 화를 내셨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정을 설명해드리고 겨우겨우 가는 방법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외포리에서 산으로 통하는 빙빙 도는 길이 있는데 그곳을 타고 가다 보면 나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희는 그 길을 따라서 택시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가로등 주변을 제외하면 다른 곳은 매우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과 그 다음 가로등이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빛이 거기까지 퍼지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제 눈에 황금목장이라고 쓰여있는 기석이 눈에 띄었고 택시를 멈추게 했습니다 막상 내리고 보니 왜 신현스럽고 애진 곳이라 택시 아저씨도 걱정을 해서 왔는지 번호를 주시면서 무슨 일이 생기면 부르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내려서 기석 앞에서 기념사전을 찍고 남녀 남녀 이렇게 두 개 조로 나눠서 엔터를 들었습니다 기석을 지나는 순간 엔터나다가 번쩍하더니 꺼지더군요 오늘 산거고 당연히 켜보고 산건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생각하는데 누나들 두 명 중에 한 명이 엄청 울기 시작하더군요 못 가겠다고 너무 무섭다고 아무리 달래보아도 안될 것 같아서 누나 그럼 바로 아래 있는 가로등에 가 있어요 저랑 형이 얼른 가서 사진만 찍고 돌아올게요 멀지 않으니까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하고요 라고 말하고 저랑 형은 그 산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들어서는 순간 저도 시골에서 자랐었지만 시골밤의 산은 너무나도 어둡더군요 형이 랜턴을 쥐고 앞에서 걷고 제가 뒤에서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얼마 오르지 않아서 형이 저를 돌아보며 종필아 무슨 소리 안들려? 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냥 뭐 바람소리 들으셨나 해서 예, 아무 소리 안나는데요? 라고 말했고 형은 머리를 갸우뚱하면서 다시 올라가더군요 근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종필아 무슨 소리 안들려? 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형이 제게 겁을 주는 줄 알고 벌레 소린가 보지 뭘 그리 신경 써요? 라고 하며 길을 재촉했습니다 길가에는 이름 없는 무덤들이 질비에 있더군요 그때 갑자기 저 멀리 보이는 두 개의 무덤 사이 바닥에 무언가 흰색 동그란 물체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형에게 카메라로 빨리 저것 찍으라고 나중에 사람들한테 무슨 유령의 실체 이런 걸로 말하면 재미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카메라로 찍는 순간 누나들한테 전화가 오더군요 두 명 다 엉엉 울고 있더군요 왜 이렇게 안 오냐고 너무 무섭다고 무슨 일 있냐고 물으려던 찰나에 장난기가 발동해서 우리가 보았던 하얀 물체를 보며 여긴 사람 머리가 보여요 라고 말했고 누나들은 소리를 지르며 전화를 끊더군요 그래서 저는 누나들에게 금방 가니까 기다려요 장난이었다고 문제를 하고 계속 길을 올랐죠 그렇게 길을 재촉하는데 갑자기 앞서가던 형이 산속으로 들어가더군요 길이 물론 좋게 나있진 않지만 그래도 길이라는 건 애들이 봐도 아는 것인데 형이 우거진 숲속으로 계속 가더군요 그래서 저는 형을 달려가서 붙잡고 형 어디로 가? 거기 길 아니잖아 라고 하니 형이 갑자기 몸서리 치며 종필아 나 여기가 잘 닫힌 길로 보였어라며 말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보다 못하고 제가 앞장 설 테니 형이 따라오라고 하고 제가 랜턴을 잡았습니다 좀 더 길을 따라 올라가니 길 자체가 끊기고 저 멀리 이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끊긴 길 사이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수의 무덤들이 질비해 있었죠 그리고 그곳의 나무들은 모두 꼬여서 아래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큰 나무더라도 저도 겁이 없는 편이지만 아무래도 저 무덤들을 지나서 길을 계속 가는 것은 무리일 거라 생각을 했고 우리는 이만 내려가는 편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를 돌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또 형은 뒤를 돌아보며 종필아 무슨 소리 정말 안 들려? 라고 했고 저는 짜증이 나서 아무 소리 안 들려라고 말하고 내려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형은 올라가고 내려오는 동안 저에게 저런 식의 소리가 들리냐는 질문을 몇 번은 더 했습니다 그렇게 내려와서 누나들에게 가니 누나들은 너무 울어서 어리빠져 있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누나 중에 한 명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산에 올라간 직후부터 빛이 들어오지 않는 커브 부근에서 탁탁하면서 나무로 땅을 치는 듯한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 그래서 우리가 그쪽을 쳐다보면 소리가 안 나고 다시 우리가 간 곳을 쳐다보면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라고 그래서 우리 쪽도 못 보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을 보기도 무서워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어 전 그냥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형이 제 어깨를 잡으면서 격앙된 목소리로 종피라 형이 아까부터 너한테 무슨 소리 안 들리냐고 하지 않았냐 네 왜요 너랑 나랑 비석을 지나는 순간부터 너랑 내 뒤를 계속 나무로 땅을 치는 듯한 소리가 따라왔어 그래서 난 내가 발로 뭘 차면서 오는 거라 생각해서 물었던 거야 전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끼쳤죠 지금도 쓰면서 엄청나게 끼치고 있습니다 누나들이 있는 곳이랑 저희가 간 곳이랑 절대 같은 소리를 들을 거리는 아니었거든요 물론 그 정도로 큰 소리면 제가 못 들을 일도 없고 그래서 저희는 형이 가운데 서고 양옆에 누나들이 붙고 제가 뒤에서 따라가는 포메이션으로 다시 마을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소리가 났다는 커브를 도는 순간 랜턴이 비치는 곳에 상복이 고이 접혀서 도로 난간 아래 놓여있더군요 그걸 모두가 봤지만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말로 하는 순간 정말 기절할 것 같았거든요 내려오면서 이렇게까지 무서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소름이 온몸에 돕고 다리는 떨리더군요 왜 어린 지기에 혼자 뒤에서 지키면서 내려가겠다고 개소리를 했었는지 후회도 하고요 그렇게 저희는 다시 마을로 내려왔고 숙박은 이미 늦어버렸고 가로등 아래에서 고기 구우면서 첫 차를 기다리자고 했죠 그렇게 불을 쏟아 절취하고 술을 마시면서 오늘 있었던 무서운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로등이 꺼지더군요 정말 저희들이 있는 가로등만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놀라서 아우성인데 다시 불이 들어오고 그리고 또 꺼지고 몇 번을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안되겠다 싶어서 근처에 편의점을 찾아서 돌아다녔죠 그곳에서 기다리자고 영곳에 못 있겠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곳에 있으니 마음도 놓이고 조금은 편해지더군요 거기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겠다고 편의점 앞에 있는 간이 위자에 앉아서 모두 사진을 보고 있었죠 아까 말씀드렸도 하얀색 동그란 물체를 찾아보니 1초에 5장인가 찍히는 사진으로 찍었더군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 사진들 중에 한 장에만 그것이 찍혔었으냐 기체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봤던 그 위치에 그대로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뭘까 하면서 줌을 누르는데 그 하얀 동그라미에 사람 이목구비가 확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놀라서 카메라를 떨어뜨리고 우리 모드는 다시 한번 공포에 떨었죠 다들 봤냐고 진짜로 심령사진 찍혔다고 얘기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아침이 오고 우리는 바로 다음 시간에 발표를 해야 해서 형이 ppt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형도 무서워서 이거 낮에 바로 만들어야겠다고 얘기하더군요 그렇게 우리는 각자의 집으로 갔고 제가 흉가에 갔다 온 걸 아시는 어머님은 제가 초인종을 누르자 문을 열고 소금을 뿌리며 맞이해 주시더군요 집에서 씻고 쉬고 있는데 형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우리 모두 얼굴 찍힌 거 본 거 맞지? 네 봤잖아요 그래서 형도 카메라 떨궜잖아요 종필아 잘 들어봐 우리가 찍은 사진의 개수의 차이는 없어 근데 그 얼굴이 사진에서 사라졌어 네 무슨 말이에요 사진은 있는데 얼굴이 사라졌다고 전 정말 그 전화를 받고는 머리가 하얗게 된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추석 괴담 저희 가족은 부모님과 제 밑에 남동생 이렇게 네 식구입니다 저희는 추석 전날 새벽 5시에 할머니 댁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아빠가 운전하시고 엄마가 조수석 그리고 제가 아빠 뒷자리에 타고 동생이 엄마 뒷자리에 탔습니다 부산에서 광행으로 가는 길이라 남해 고속도로를 타는데 전날 새벽 2시까지 술을 먹고 들어온지라 잠도 제대로 못 잔 탓에 차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꾸게 되었는데 꿈에서도 저희 가족이 고속도로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 광행에 도착하지 않은 상황인데 차가 올래 가르는 방향과 다른 쪽으로 빠지는 겁니다 외야해진 저는 부모님께 우리 어디 가는 거냐고 물어봤는데 돌아오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워즈 왜 대답이 없으시지 계속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고 있는데 큰 다리를 지탱하는 기둥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대형마트 같은 곳에 보면 주차장에 나선형 모양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게 있죠 딱 그렇게 생긴 길을 따라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앞에 다른 차들도 올라가고 있었고요 저는 또 물어봤습니다 우리 어디 가는데? 조용히 해! 라고 엄마는 정말 쩌렁쩌렁 할 정도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저는 놀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엄마가 한마디 더 하시더군요 오늘 우리 다 죽으러 가는 거다 아빠는 씩 웃으시더군요 왜 웃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말문이 막혀 앉아있는데 어느새 차는 꼭대기에 다다랐습니다 그 꼭대기는 지금은 쓰지 않는 가드레일이 부서진 왕복 4차선 다리였습니다 저희 차는 금방이라도 뛰어내릴 자세로 부서진 가드레일을 바라보면서 서 있었는데 바라보는 방향 아래쪽엔 고속도로가 있더군요 엄마가 다음 생에는 좀 더 좋은 가정환경에서 만나자라는 말을 하시자마자 아빠가 엑셀을 밟고 고속도로 쪽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고속도로에 쿵 하자마자 차가 산산조각이 나고 저희 가족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혼이 돼서 엄마한테 왜 그랬냐고 왜 뛰어든 거냐고 한탄하다가 쿵을 섰겠습니다 시계를 보니 30분도 채 지나지 않았더군요 아직 고속도로였죠 근데 꿈이 너무 생생해서 진짜 손이 떨릴 정도로 불안했습니다 근데 운전 중이신 아빠와 주무시고 있는 엄마 동생에게 차마 이야기는 못할 것 같아서 엄마랑 동생 깨워서 벨트매라고만 얘기했죠 너무 불안해서 혹시나 가다가 사고는 나지 않을까 주변에 같이 달리고 있는 차들을 계속 경계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아무 일이 없더군요 할머니 집에 잘 도착해서 동생들과 놀고 송평 빚고 친척들과 이야기하느라 그날 차에서 꿨던 꿈은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할아버지 묘에 제사를 지내러 뒷산에 올라가는데 예전부터 올라가는 길에 고급스럽고 되게 큰 무덤이 있었는데 조선시대 때 높은 관직에 계시던 조상님의 무덤이었습니다 동생이 어렸을 때 교통사고로 머리를 차에 박은 적이 있습니다 동생이 상처 하나 없이 홍 만나고 병원에 들었다가 바로 집으로 귀가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절에 갔더니 이 조상님이 동생을 지켜줬다고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제사를 올린 후 다시 내려가고 있는데 불안한 마음이 문득 들어서 그 조상님 묘의 인사를 한번 드리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부산으로 돌아오는 중에 아빠 지인의 부친상이 생겨서 청원에 있는 장례식장에 들렀다 가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 잠시 들른 후 저 아는 여동생을 청원에서 픽업해 같이 부산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거의 도착할 때쯤 낙동강에서 심평공단 쪽으로 들어가는 다리를 타고 다리에서 내려가고 있는데 전방 50m쯤 앞에 EF 소나타 한 대가 천천히 사행하고 있더군요 저희 차는 속도가 꽤 붙었기 때문에 3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고 쭉 달리고 있는데 소나타도 저희 차선으로 변경을 하길래 저희 차는 4차선으로 또 차선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추월하기 직전에 그 소나타가 4차선을 무시하고 우회전을 하려는 겁니다 아빠가 클랙선을 누르면서 핸들을 꺾었는데 그 차가 저희 차의 왼쪽 뒷문을 쾅! 하면서 들이받았습니다 차가 휘청휘청하면서 차 안에는 이미 아수라장이 됐죠 아빠가 약 15m 정도 앞으로 더 가서 차를 세웠습니다 더 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세웠으면 차가 옆으로 뒹굴면서 인도 쪽에 있는 가로등에 처박고 다 죽을 수 있는 상황을 아빠가 방어운전을 잘하셔서 다행히 차에만 흠침나고 피해가 없었습니다 아이러니한 게 저희 가족들은 허리며 목이며 머리며 다친 곳이 한 곳도 없는데 창원에서 같이 탄 여동생은 목과 허리에 무리가 오고 창가 쪽에 타고 있어서 머리를 창문에 심하게 박고 한마디로 저희 가족은 멀쩡한데 이 친구만 다쳤더군요 문득 어렸을 때 동생을 지켜줬던 주상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보험회사랑 경찰 불러서 한바탕하고 보험처리 20대 80으로 합해보고 끝났습니다 사건 다 끝나고 그 여동생도 몸이 다시 괜찮아졌다 하더군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 꿈을 안 꿨더라면 아니면 그분께 인사를 드리지 않았더라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됐을지 같이 따라온 그 동생도 어떻게 됐을지 지금 생각해도 아찔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내 친구의 여자친구 이 이야기는 내가 스무 살 때 겪은 일이다 그 당시 나는 이제 성인이 되었다는 해방감에 한창 놀기에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이런 내게는 성진이라는 둘도 없이 친한 친구가 있는데 중학교 시절부터 친구가 되어서 지금까지도 친하게 지내는 불알 친구이다 이 당시에는 우리 둘 다 여자친구가 있어서 매일 같이 넷이 어울려 술도 마시고 놀러도 다니며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다 성진이의 여자친구는 나와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고 또 같은 동네에 살았던지라 성진이와 사귀기 전부터 나와도 친구로 지내고 있었다 성격도 활발하고 얼굴도 이뻤기 때문에 성진이와 사귀게 되었을 때 나는 누구보다도 기쁘게 축하해줬고 둘이 오래가기를 바랬었다 하지만 성진이의 여자친구인 정아에게는 한 가지 걸리는 점이 있었는데 그건 정아가 종종 이상한 것들을 보곤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나중에 성진이한테 들은 것이지만 정아가 가위도 자주 눌리고 길을 까다가도 종종 귀신을 본다고 했다 하루는 성진이와 내가 술을 마신 후 우리 집에서 밤을 세우며 놀고 있었는데 갑작스레 성진이에게 전화가 왔다 새벽에 누구인가 하고 성진이를 쳐다봤는데 성진이는 약간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상대방을 달리고 있었다 괜찮아 그냥 꿈이야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알았지? 대충 통화 내용을 듣고 정아임을 짐작했다 통화가 끝난 후 내가 한밤중에 웬일이냐고 물어보자 성진이는 약간 상기된 표정으로 말해주었다 정아가 잠을 자는데 꿈에 중학교 동창이 나왔대 정아가 오랜만이고 해서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했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울면서 혼자 가기 싫다고 같이 가자고 하더래 정아가 가만히 친구를 보니 얼굴도 너무 창백하고 분위기도 이상해서 가긴 어딜 가냐고 가기 싫다고 말했대 그러자 얘가 갑자기 막 화를 내며 내가 그런다고 내가 안 데려갈 것 같아 라며 정아 팔을 막 잡고 끌더라는 거야 그래서 정아가 막 울면서 놔달라며 소리치다가 꿈에서 깼대 깨고 나서도 너무 무섭고 해서 막 우는데 팔에서 통증이 느껴지더라는 거야 그래서 팔을 보니 뻘겋게 손자국이 남아있더래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나한테 전화한 거더라고 성진이는 나지막하게 한숨을 쉬며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다 순간 나는 기분이 싸해졌지만 그냥 꿈이겠거니 생각하였고 성진이한테 별거 아닐 거라고 말해주었다 하지만 며칠 뒤 정아의 꿈에 나온 친구가 여행 중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했다는 소식을 성진이한테 들었을 때는 큰 충격과 함께 싸늘한 기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 갑작스레 정아까지도 무섭게 느껴지게 되었다 내가 겪은 일은 저 일이 있은 후 약 두 달이 지났을 때였다 저 일이 있은 후 나는 의도적으로 정아를 만나는 걸 기피했었다 사람들이 겁쟁이라고 해도 할 말은 없지만 저런 일들은 그저 이야기로만 들었을 뿐 내 주변에서는 처음이었기에 정아가 왠지 깨름직하게 느껴졌었다 정아를 피하다 보니 성진이와도 자연스레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게 됐고 생각을 해보니 이건 좀 아니라고 느껴졌다 그래 뭐 친구 여자친구가 신기 같은 게 좀 있는 거 같다고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 괜히 혼자 쫄아서 업어떨지 말고 예전처럼 잘 지내보자 마음을 먹고 성진이한테 연락을 했다 뭐 하냐 오늘 내가 솔개 신천으로 정아랑 같이 나와 우리 못 본 지도 좀 됐잖냐 오래간만에 술 한잔하자 성진이도 내가 정아를 피한다는 걸 알고 있었고 내심 그것을 섭섭해하고 있었던 차에 내가 저렇게 나오자 반겨하였다 오케이 한턱 쏜다니 형님이 한번 감아 내 여자친구도 나오는 거지 오래간만에 내시서 찐하게 마시자 이렇게 하여나 내 여자친구 성진 정아 넷은 오래간만에 모이게 되었고 오랜만에 잘이라 그런지 평소보다 과하게 마시며 새벽까지 놀게 되었다 한참 먹고 떠들며 놀다 보니 새벽 2시쯤이 돼서야 술집에서 나오게 되었고 당시 우리와는 다른 지역에 살고 있던 내 여자친구는 먼저 택시에 태워지를 보낸 후 나와 성진이는 일단 우리 집 근처에 사는 정아를 데려다 주고 우리 집으로 가서 같이 자기로 하였다 당시 나는 빌라에 살고 있었고 정아는 우리 집에서 약 200미터 정도 떨어진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다 정아는 아파트는 아파트 단지 후문 쪽에 위치해 있어서 우리는 자연스레 한적한 뒷길을 걷고 있었고 이 길은 평소에도 자주 지나다니는 털어 이상한 느낌은 전혀 없었다 단지 후문으로 가는 길은 옆에 놀이터를 끼고 있었는데 놀이터와 아파트 단지의 벽 사이에 난 길이라 쭉 늘어선 가로등 외에는 인적이 드문 길이었다 게다가 새벽이고 하니 사람의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었고 살짝 으스스해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큰 소리로 떠들며 길을 걷고 있었다 한창 애들과 떠들며 길 앞쪽을 슬쩍 보니 쭉 늘어선 가로등들 중에 하나가 불이 꺼져 있었다 가로등들은 약 10미터 정도의 간격으로 서 있었는데 마치 이빨이 하나 빠진 듯 한 곳만 불이 꺼져 있어서 그 부분이 더욱을 신현스럽게 느껴졌다 그러려니 하며 신경을 끄고 다시 애들과 즐겁게 술자리에서 했던 얘기를 나누며 길을 계속 걸었다 그렇게 길을 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불이 꺼져 있는 부분까지 오게 되었고 마치 밟으면 안 될 곳을 밟은 듯 불 꺼진 가로등에 의해 어두워진 지역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공포가 시작되었다 평소에도 가위를 눌려본 적이 없어서 친구들이 얘기하는 가위눌림 경험을 들을 때마다 도대체 어떻길래 몸이 안 움직일까 하며 궁금해왔던 나였다 하지만 그곳에 발을 내딛는 순간 이런 게 가위눌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한 가지 차이점이라면 나는 움직이지 못하는 게 아니라 걷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걷고 있을 뿐이다 분명 걷고는 있는데 걷는 것 이외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었다 말을 할 수도 고개를 돌릴 수도 달릴 수도 걸음을 멈출 수도 없었다 또한 갑작스레 뒷걸어가고 당기는 느낌을 받았다 마치 누군가가 뒤에서 나를 노려보는 듯한 느낌이랄까 아마 평소에 가끔 컴퓨터를 하거나 무언가에 몰입했을 때 뒤에서 누군가 쳐다보는 듯한 느낌과 함께 뒷통수가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던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의 느낌은 그때의 느낌과는 차원이 달랐다 뒷걸이 당기다 못해 뒷목에 소름이 쫙 돋았고 뒷머리가 취볕하고 서는 느낌이었다 그렇다 분명 내 뒤에 무언가가 있다 하지만 난 돌아와서는 안되고 어떠한 다른 행동을 해서도 안된다 그저 이렇게 걸어서 이 공포를 빠져나와야 한다 그 당시 내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밖에 없었다 그저 앞만 보며 일정한 복북으로 길을 걸을 뿐이었다 이유는 몰랐지만 저 앞에 켜져 있는 가로등까지만 가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단지 10미터 앞에 있을 뿐인데도 그곳까지 가는 길이 너무나도 멀게만 느껴졌다 시발 뭐가 어떻게 된 거지? 대체 뒤에 뭐가 있는 거야? 얘들도 말이 없는데 나랑 같은 상황인 건가? 나는 이해할 수도 없는 무서운 상황에서 눈동자를 돌려 친구들을 살펴보았다 고개를 돌릴 수는 없어서 자세히는 못 봤지만 바로 옆에 걷고 있는 성진이도 표정이 하얗게 질려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정으로 봐서는 나와 같은 상황이리라 그래 저 앞에 가로등까지만 가면 돼 이렇게만 가면 되는 거야 이런 바람을 가지고 뒤에서 느껴지는 믿기 힘들 정도의 싸늘한 시선을 받아내며 앞으로 묵묵히 걸었다 만약 내가 이 상황에서 억지로 뒤를 돌아보거나 뭔가 다른 행동을 취하면 마치 내가 죽을 것만 같이 느껴졌기에 그저 묵묵히 걸을 뿐이었다 이 잠시의 시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고 마침내 앞에 가로등의 밝은 부분에 다다르자 다행히 마치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싸늘한 느낌은 사라졌고 온몸에 힘이 쫙 풀리는 느낌이 들었다 나도 모르게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그 짧은 시간 동안 등이 축축이 젖을 정도로 식은 땀을 흘렸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비록 그 잠깐의 공포에서 벗어나기는 했지만 우리는 정아네 집에 가는 길 동안 약속이라도 한 듯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묵묵히 걸었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이라도 꺼내는 순간 그 공포가 다시 찾아올까봐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고 성진이나 정아도 아마 같은 기분이었으리가 생각한다 다행히 후문을 지나 정아네 아파트까지 도착을 했고 우리는 그저 잘 들어가라는 말만 한 채 정아를 들여보냈다 정아에게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 순간 나와 성진이는 정아가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잠깐만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너네 집에 갈 때 놀이터 근처로 가지마 아마 내 생각에 너네도 느꼈을 것 같은데 놀이터에서 여자 귀신이 따라오던 거 나 너무 무서워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너네가 그리로 갈까봐 그 여자 너무 무섭게 생겼어 그러니까 그리로 가지마 알았지 그럼 나 올라갈게 조심히 들어가 정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조용히 엘리베이터 쪽으로 들어갔다 이런 시발 그 후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나와 성진이는 미친 듯이 우리 집으로 달려갔다 물론 놀이터 근처가 아닌 먼 길을 딩돌아서 말이다 집에 도착한 후 우리는 방에서 노래를 크게 켜놓고 이불을 덮은 채 덜덜 떨면서 밤을 세우게 되었다 그저 이런 일을 다신 겪지 않기를 바라면서 하지만 이 일은 그저 사건의 시작일 뿐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나는 졸린 눈을 비비며 잠에서 일어났다 어느덧 밖은 쨍쨍한 한 낮이 되어 있었다 기지개를 켜며 옆을 보니 어제 아침이 다 될 때까지 공포에 떨던 성진이가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다 도대체 뭐였을까 어제 겪었던 일들을 다시 떠올려 보니 다시 한번 공포가 엄습해왔다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잊자 당분간은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다짐을 하고 성진이를 깨웠다 야 인마 일어나 주말이라고 언제까지 쳐 잘래 라면이나 끓여 먹자 성진이는 짜증난다는 표정을 지으며 몸을 일으켰고 우리는 대충 얼굴만 씻은 뒤 라면을 끓여 먹었다 있잖아 어제 라면을 먹던 도중 성진이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다 어 나도 몰라 시발 그냥 우리 당분간 어제 이런 얘기하지 말자 생각도 하기 싫어 알았지 나는 성진이의 말을 끊고 약간은 격양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알았다 성진이 역시 납득한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고 우리는 조용히 라면을 먹는 데만 열중하였다 식사 후 성진이는 한참을 우리 집에서 뒹굴거리다 저녁이 다 돼서야 집에 갔고 그렇게 전날의 일은 지나가는 듯 했다 하지만 이날 밤 난 꿈을 꾸었다 난 어제 걷던 그 길을 다시 걷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성진이도 정화도 없는 나 혼자였다 게다가 어제와는 반대로 모든 가로등에 불은 꺼져 있었고 어제 당시에 꺼져 있던 가로등만 홀로 불빛을 비추고 있었다 뚜벅뚜벅 어느덧 나는 나도 모르게 그 가로등으로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그곳에는 검은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얼굴을 파묻고 죽으린 채 가로등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어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시발 나는 꿈에서도 그 여자 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걸 직감했지만 내 몸은 이미 내 의지를 떠난 채 그녀가 있는 곳으로 걷고 있었다 그렇게 걷다 보니 그녀와의 거리가 몇 걸음치 남지 않았을 때였다 어디 있어? 착 가라앉은 그리고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차가운 목소리가 내게 물었다 뭐가 어딨냐는 거지? 이 망할 년이 뭐라는 거야? 너무 겁이 나 속으로 욕지거리가 치밀어 올랐지만 내 입술은 다행인지 불행인지 떨어지지 않았다 어디 있어? 그녀가 얼굴을 파묻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나한테 물어보았다 나는 너무도 무서운 나머지 몸 전체가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하였다 뭐가 어딨냐는 거지? 뭔지 알아야 대답을 할 거 아냐? 마음 같아서는 빨리 대답을 해주고 도망가고 싶었지만 나는 그녀가 무엇을 찾는지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말조차도 할 수가 없는 상태였다 그렇게 잠깐의 시간이 흐르고 그녀가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일어나지 마라 일어나지 마 나는 속으로 그녀가 그냥 앉아 있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바랐다 덥서 순간 몸을 일으킨 그녀가 갑자기 내 손목을 꽉 잡았다 그리고 고개를 들며 내게 소리쳤다 그녀는 어디 있냐고 나는 비명을 지르면서 잠에서 깨어났다 너무도 놀란 나머지 아직도 심장은 빠른 속도로 뛰고 있었고 이마와 등은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눈가를 만져보니 눈물까지 살짝 맺혀 있음을 느꼈다 뭐야 이건 시발 너무나도 무서우면 화가 나는 걸까? 나는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욕지거리를 내뱉었다 꿈에서 본 그녀 마지막 고개를 든 그녀의 모습은 공포 그 자체였다 손갈의 일이라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내 내리에 남은 그녀의 모습 창백한 그녀의 얼굴에 있는 커다란 두 개의 검은 구멍 그녀는 두 눈이 있어야 할 곳에 커다란 구멍만이 뚫려 있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붙잡고 성진이한테 전화를 걸었다 내 추주건대 그녀가 찾는 사람은 정아일이라 처음에는 정아한테 전화할까 했지만 그럴 용기는 없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성진이었다 한참의 신호가 간 후에야 성진이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성진아 시발 나다 야 나 방금 개 같은 꿈 꿨다 시발 나는 무서운 마음을 돌고자 꿈 이야기를 성진이에게 털어놓고 싶었다 그래서 막말을 시작하려는 찰나 성진이가 내 말을 끊었다 야 혹시 너도 그 미친년 나온 꿈 꿨냐 이건 뭐지 성진이도 나와 같은 꿈을 꾼 건가 알고 보니 성진이 역시 집에 도착한 후 피곤해서 일찍 잠이 들었고 꿈에 그 눈 없는 여자가 나왔던 것이었다 그래서 넌 어디야 집이야 나는 전화기 넘어 약간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기에 성진이에게 물었다 아니 나 여기 너네 동네 PC방이야 꿈에서 깨자마자 걱정돼서 정아한테 전화 걸었거든 근데 얘가 전화를 안 받네 그래서 일단 너네 동네로 오긴 왔는데 얘가 전화를 안 받으니 갈 데도 없고 해서 일단 PC방에 들어왔어 계속 전화 시도는 하고 있는데 정아가 자나봐 야 여기 왔으면 진작 전화하지 기다려 나도 나갈게 나는 무서운 꿈을 잊고자 PC방에 가서 게임이라 할 심산으로 옷을 입고 성진이가 있는 PC방으로 갔다 그렇게 PC방에 도착해서 나는 성진이와 그 당시 유행하던 포트리스를 하고 있었다 게임 도중에도 성진이는 정아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대답은 없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성진이의 표정을 어두워져 갔다 야 별일 없을 거야 원래 정아가 한번 자면 어부가도 모르잔냐 걱정하지 말고 게임이나 하자 너 때문에 우리 팀이 계속 뒤지잖아 애들이 너보고 계급값 좀 하랜다 성진이를 안심시키고자 말은 저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나 역시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었다 어제 우리를 따라왔던 여자일까 게임 도중 갑작스레 성진이가 물었다 누구 말이야 난 성진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했지만 선뜻 아는 척을 할 수가 없었다 꿈에 나온 그 여자 말이야 어제 우리 따라온 여자인 거 같아 아니면 너랑 내가 동시에 같은 꿈을 꼴 리가 없잖아 안 그래 틀림없어 그년이 정아를 찾고 있는 거야 설마 우리가 뭐였었다고 그냥 우연이 아닐까 우리가 무서운 일을 겪다 보니까 꿈에서도 그 일이 나온 걸 거야 원래 꿈이 그렇지 않냐 말을 하면서도 내가 무슨 말을 짓거리나 싶었다 그렇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이미 꿈에서 깼을 때부터 나 역시 직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단지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인정하는 순간 그녀가 다시 내 앞에 나타날 것만 같은 불안감에 둘이서 이런 얘기를 나누며 심각해져 있을 때 갑작스레 성진이의 휴대폰이 울렸다 여보세요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뭐 했어? 쪘어? 별일 있는 거 아니지 전화를 받자마자 큰소리로 다그치는 성진이의 모습을 보니 상대방은 정아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통화하는 내용을 보니 다행히도 정아한테는 별일 없는 듯 싶었다 정아와 통화를 마친 성진이는 갑자기 옷을 주섬주섬 입기 시작했다 왜 어디 갈려고 응 나 정아 좀 보고 올게 잠깐 기다려 응 그래 이런 병신 난 차마 성진이에게 같이 가줄게 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솔직히 셋이 다 모이면 무슨 일이 또 생길 것만 같은 불안감과 공포심 때문이었다 지금 생각을 해도 그 당시에 내 모습은 너무도 한심하게 느껴진다 그런 내 마음을 알았는지 성진이는 나를 한번 흘끗 쳐다보고는 피시방을 나갔다 얼마나 지났을까 게임을 하고는 있지만 정신이 온통 성진과 정아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했기에 도무지 집중을 할 수가 없었다 이 자식은 금방 온다는 놈이 왜 아직도 안 와 나간지 두 시간이 다 되어 가는구먼 나는 불안감을 참지 못하고 성진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성진이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나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다 그렇게 서너 차례 더 전화를 시도한 후 결국 참지 못하고 정아 내 쪽으로 가보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때 성진이에게서 문제가 왔다 나 못 가니까 집에 들어가 나중에 연락할게 앞뒤 설명 없는 짧은 문자 한 통 나는 무슨 일인가 하고 전화를 해볼까도 했지만 이내 마음을 접고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와서 침대에 누웠지만 나는 심란한 마음에 한숨도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그 후 성진이에게 연락이 온 건 이틀 후였다 야 이 자식아 어디서 뭐 했길래 이틀 동안 연락이 안 돼? 휴대폰은 꺼져 있는 것 같고 내가 얼마나 걱정한 줄 아냐 전화를 받자마자 나는 화를 냈지만 이번만큼 성진의 전화가 반가웠던 적이 없었다 미안하다 사정이 생겨서 밤에 뭐 하냐 가볍게 한잔하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말해줄게 이날 밤집 근처 술집에서 나는 성진이에게서 그날 PC방을 나간 후에 있었던 일을 들을 수 있었다 다행히 통화를 해보니까 정아한테는 별일이 없더라고 하지만 나도 걱정이 돼서 얼굴이라도 봐야 안심이 되겠더라 그래서 잠깐 아파트 앞으로 나오라고 했지 그리고 내가 아파트로 가서 보니까 정말 괜찮아 보이더라고 그래서 얼굴 봤으니까 됐다고 올라가서 쉬라고 말한 다음에 다시 PC방으로 가려고 하는데 얘가 왜 그러냐고 계속 꼬치꼬치 묻는 거야 그래서 근처 편의점으로 가서 나랑 내가 꿨던 꿈들을 설명해줬어 그러니까 정아가 완전 겁을 먹어서 울먹거리는 거야 그래서 한참을 달래준 다음에 다시 집으로 데려다 주는데 와 나 지금 생각해도 온몸이 다 떨리네 그 아파트 은관 앞에 계단 있잖아 그 계단에 누가 쪼그리고 앉아있는 거야 처음엔 누가 새벽에 잠이 안 와서 저러고 있나 하고 그냥 그쪽으로 갔는데 아 시바 그년이어서 꿈에 나온 그 복장 그대로 계단 앞에 앉아있더라고 얘기를 듣는 순간 나는 꿈에서의 그 여자 모습이 떠올라 다시 한번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하였다 성진이도 그때의 기분이 다시 떠오르는지 떨리는 손으로 소주 한잔을 입에 털어놓은 후 얘기를 계속하였다 그년을 보고 너무 놀래서 정아를 쳐다봤는데 이미 애는 거의 실신 직전이더라고 그때 그년이 갑자기 일어나는 거야 몸을 조금씩 뒤뜰거리면서 천천히 일어나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무섭던지 뭔가를 해야겠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겠더라고 그때 그년이 우리한테 말했어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는데 아직도 크게 생생해 기다렸잖아 분명 기다렸잖아 라고 말했어 그러면서 그년이 살짝 웃음 같은 걸 짓는 게 느껴지더라고 그 순간 정신이 확 깨는 느낌이었어 그래서 무작정 정아 손을 붙잡고 뛰었어 처음에는 반대쪽으로 도망가려고 했는데 그 순간 정아가 나한테 소리치더라고 성진아 우리 집으로 가자 빨리 시발 현관 앞에 전연히 서 있는데 집으로 가자니 하지만 정아 표정을 한 번 보고 나니까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야 그래서 그년 주위를 빙돌아서 아파트로 뛰어들어갔어 그리고 미친 듯이 계단을 뛰어 올라가서 정아 내 대문을 막 두들겼지 그러자 문 따는 소리와 함께 정아 내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거야 야 알잖냐 정아 내 가족이 나 싫어하는 거 정아 내 아버지를 보는 순간 내가 여길 왜 왔나 싶더라 근데 정아가 갑자기 내 손을 붙잡고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야 그러더니 막 울면서 엄마를 찾더라고 그리고 정아 내 어머니께서도 나오시고 동생도 나오고 새벽에 집안이 발칵 뒤집힌 거지 이야기를 듣는 도중 나도 모르게 마른 짐을 삼켰다 그 귀신이 다시 나타나다니 도무지 믿기지 않았고 믿기지 않는 만큼 너무나도 무서웠다 근데 한 가지 신기했던 게 정아가 어머니한테 우리가 겪은 얘기를 다 했는데 그 얘기를 정아 어머니가 의심도 없이 그냥 다 믿어줬다는 거야 솔직히 지금 내가 생각해도 내가 겪은 일이 믿기지 않는데 정아 어머니는 그걸 다 믿더라 그러더니 내일 스님을 찾아가자고 하더라고 웬 스님은 정아 내가 불교였나 응 그렇더라고 알고 보니까 정아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일을 종종 겪어서 정아 내 어머니가 정아랑 같이 자주 절에 다녔던 모양이더라고 어쩔 때는 절에서 며칠씩 자고 오기도 했었대 그랬었구나 그래서 넌 어떻게 했는데 나 솔직히 아파트 현관 앞에서 9년을 봤는데 너 같으면 나갈 수 있겠냐 다행히 자초지종을 들은 정아 내 어머니가 나보고 자고 가라고 해서 그날은 소파에서 잤어 근데 정아가 나보고 절에 같이 가자는 거야 자기 무섭다면서 와 나 솔직히 정말 가기 싫었거든 근데 정아 내 어머니도 보고 있고 해서 알았다고 했지 그래서 우리 집에는 너네 집에서 자고 간다고 하고 다음 날 아침에 정아 어머니 차 타고 절에 갔었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 다 잘 된 거야 몰라 절에 도착하자마자 한 스님이 나와서 우리를 맞이하더라 그리고는 정아를 흘끗 보더니 어린 것이 잡기에 또 홀렸구나 하면서 혀를 차시는 거야 그 후 정아는 스님이랑 따로 절 뒤편에 있는 조그마한 암자 같은 데로 들어갔어 그리고 나는 정아 어민이랑 같이 차를 마시면서 앉아 있는데 어찌나 뻘쭘하던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때 정아 어머니께서 나한테 말해주더라고 정아가 어려서부터 이런 일을 종종 겪어왔다고 근데 평소에는 그냥 별탈이 없는데 한 번씩 어제와 같은 일이 생긴데 정아 어머니 말로는 귀신이 붙는다나 뭐라나 가끔은 이승에 대한 미련이 깊은 귀신들이 정아한테 붙으려고 한대 그럴 때마다 절에 와서 스님한테 퇴마이식 뭐 이런 걸 받는다고 하더라고 게다가 정아가 워낙 영적으로 민감해서 가끔은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이런 영적 체험을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 그랬구나 그제야 뭔가 윤곽이 잡히는 느낌이 들었다 평소에는 영적인 경험과는 전혀 무관했던 내가 갑자기 귀신의 기운을 느낀 것도 그날 밤 꿈에서 그 여자가 정아를 찾은 것도 성진이의 얘기를 들으니 모든 일들이 어느 정도 납득이 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간접적으로 주변 사람들도 체험할 수 있다니 그럼 앞으로 정아와 계속 어울리다 보면 이런 일을 또 겪을 수도 있다는 건가 나 자신이 이기적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모르게 이러한 불안감이 엄습하였다 이번 일만 하더라도 다신 겪고 싶지 않을 만큼 공포스러웠는데 만약 이와 비슷한 일을 또 겪는다면 정말 상상하고도 쉽지 않았다 나는 갑작스레 성진이가 걱정되었다 나야 그렇다고 쳐도 남자친구인 성진이는 어쩐단 말인가 나의 측은한 시선을 느꼈는지 성진이는 갑자기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에이쇼 나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정아는 스님이랑 암자에 들어간 후 한참 뒤에나 나왔는데 얼굴이 완전 눈물범벅의 꼴이 말이 아니더라고 그 모습을 보자니 측은해지기도 하고 나도 앞으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더라 그래 너도 참 답답하겠다 그래도 이 일은 그렇게 잘 마무리된 거겠지 나는 혹시나 아는 불안감에 넌지시 성진이에게 물어보았다 나라고 뭐 알겠냐 그냥 그런 거 같아 스님이 돌아가 봐도 좋다고 했으니까 정아도 그 후로는 별만 없었고 나도 뭐 딱히 물어보고 싶지도 않더라고 그냥 뭐 잘 된 거겠지 그래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된 걸까 그녀는 왜 정아를 찾았던 걸까 그리고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난 걸까 그녀는 어떻게 된 걸까 이 며칠간 일어난 사건에 대한 어느 것 하나 명쾌한 해답은 없었지만 나는 막연하게나마 이 사건이 마무리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이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어찌 보면 이 일에서 나는 주연이 아닌 그저 조연에 불과했으니까 그저 나는 마무리가 됐다는 것에 안도감을 느끼면 될 뿐이었다 그래 그러면 되는 거겠지 나는 혼자 씁쓸히 중얼거리며 내 앞에 있는 소주 한 잔을 입속에 털어넣었다 내 나이 스무 살 밤공기가 차가운 늦가울 때의 이야기였다 그래서 워낙에 중얼거리며 우리의 모습을 보다 너무 못하는 것 근데 이번 영상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걸 우리의 모습을 보다